자 요약집 보세요 요약집 자 요약집을 보면은 조금 진도 나가야 되니까 152쪽 한번 가볼까 자 요약집 152쪽 가면 용어정이부터 나옵니다 용어정이 중요한데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쭉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건축물 그러면 지금 건축을 할 때는 사실 아니에요 건축물은 끝냈어야 돼요 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원래는 불안하니까 내가 하는 거야 또 불안하니까 하는 거야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고정돼 있어야 돼요 고정돼 있어야 되고 이런 구조의 형태로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잘 읽으셔야 돼 지붕과 엔드 엔드 기둥 또는야 또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기둥하고 벽은 하나만 있으면 된다 다 있을 필요 없다 그러나 반드시 뭐는 있어야 된다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해되시죠? 이런 구조를 건축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정돼 있으면서 지붕 형태를 무조건 갖춰야 되고 기둥이나 또는 벽이 있으면 된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반가울 일이 아니에요 나오지도 않아요 옛날에 나왔지 안 나와 여기서 나오는 게 이거야 이거 원래 이렇게 지상에 있잖아 대부분 건물은 그렇죠? 지상에 있지 지하에 있지는 않잖아요 대부분의 건물이 그런데 일반적이지 않은 건물을 물어보겠죠 어디에 있대요? 지하에 내려가 있대 건물 맞죠 건물로 봐야 돼 지하에 뚫고 내려가도 건축법 적용되는 거야 고가 위에 올라가 있죠 노란인 역사처럼 위에 올라가 있잖아 지금 건물이 이렇게 그런 경우도 건물로 보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공간적인 범위를 넓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딱 지문에 지문에 이게 뭐예요? 뭐가 보이죠 지금? 지하나 고가 보이지? 그럼 무조건 건물이라고 대답하시면 돼 왜냐하면 이 뒤에 이 글자 안 바꾸는 글자예요 어떤 분은 여기가 외웠다고 사공, 점차, 창 이렇게 해서 뿌듯하게 다니는데 나오지도 않은 걸 막 외우고 다니는 거야 그 공간이 있으면 다른 걸 외워 다른 거야 뒤에 그냥 따라 나오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사무소, 공연장, 점포차, 창고 등이거든요 모든 건물 다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는 이 뒤에가 본질이 아니라 앞이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하나 고가에서도 건물로 보냐? 이렇게 물어봐 그럼 건물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 싸닥이 날리고 건물로 번다 이렇게 나오면 동그라미 치면 되지 뭐 어려워요 그게 금방 해야지 이건 됐고 자 지하층, 방금 지하층, 지하층 지하층이면 바닥이 어디에 있어야 돼? 바닥 위에 있어야 돼요? 어떤 문이요 도대체? 지하층이라니까 지하층 자 바닥이 지표면 아래로 내려가 있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내려가 있어야죠 그림이 잘 안 되네 이상한 얘기해서 그래요 이상한 얘기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이제 바닥이고요 바닥 여기 이제 지표면이지 여기 지표면이고 여기 바닥이지 바닥 바닥 그럼 이건 지표면 아래로 내려가 있네 그렇지? 일단 지하층의 첫 번째 근원을 갖춘 거야 지하층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그럼 여기서부터 계산을 하는데 여기까지가 층이라고 한번 가정해볼까요? 여기까지가 층이다 한계층이다 층이 하나의 층이야 이거 선 지우면 한계층 되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서부터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다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바닥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 있죠 이거 이 평균 높이가 이 층 높이가 여기까지인가 지금? 여기가 하는 게 층이니까 위까지까지 그러면 이 층 높이가 예를 들면 3m야 그런데 여기 바닥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자 3m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시험에 그럼 이 지하층인가요 아닌가요? 지하층 맞네요 얼마 이상이니까 2분의 2 이상이니까 가능하죠 이거 대답하면 되네 이거 정리됐네 그러면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일단 바닥을 보셔야 돼 바닥 바닥이 어디 있는지 바닥이 지표면 아래로 내려가 있어야 돼요 지표면 아래에 있잖아요 지금 바닥에서부터 지표면 여기 바닥부터 어디까지? 지표면 여기 지표면 여기 지표면까지 여기 높이 있지 높이? 평균 높이야 뭐 가정 높이 그러면 안 돼 평균 높이 이게 지표면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다를 수가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평균 높이로 잡으시면 돼 평균 높이가 이 층 높이에 이 층 높이가 아까 여기였잖아 여기까지 맞지? 층 높이 얼마 이상? 2배 이거 별표 제일 많이 바꾸는 게 3분의 1 이렇게 바꾸겠지 기준점 바뀌면 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하철 틀리면 큰일 나 이거 이건 직무기 하는 거예요 원래 이것도 아시죠? 그러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 불안해서 내가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걱정돼서 자 봐 자 이거 외웠나 볼까요 이거? 주요구조부 이거 외워야 돼 반드시 한해 거물의 중요한 부분을 말합니다 화재가 났을 때요 홀라당 금방 타버리면 거물이 무너지거든요 얘네들은 특별히 주요구조부로 규제를 강화시키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얘를 함부로 손 못 대요 규제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기둥을 만약에 한 사람이 기둥을 해체했다 안전상에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생긴다니까 지금 그래서 이 6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 그래서 6개가 뭐예요 그러면 여기는 반사적으로 나와야 돼 거의 직관적으로 내력벽 갔다 5초 있다가 기둥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시험장 가서 이거 큰일 나요 이거는 이렇게 쭉 해서 끝내시면 돼 내 기준에는 바보지 이렇게 외웠잖아 내 기준에는 바보지 내 기준에는 바보지 그렇지 직관적으로 내 기준에는 주계단 이거 기준에는 이거 바보지 바보지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6개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6개 그거 외워 놓으셔야 돼 6개 주요구조부 꼭 외워 놓으시고 밑에 있는 것들은 주요구조부가 아니거든요 얘네들은 화재가 나도 큰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보가 있고 작은 보가 있어요 작은 보는 없어도 안 무너지죠 상관없다는 겁니다 괜찮아 너는 너는 빠져줘 좀 이렇게 해야 되고 바닥 중에 최하층 바닥이 있나? 최하층 바닥? 최하층 바닥은 주요구조부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거기는 화재가 나도 거기는 큰 의미가 없잖아 지금 바닥은 위로 올라가는 바닥부터 얘기하는 거지 맨 밑에 있는 바닥은 의미가 없다 그거는 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밑에 있는 걸 읽어보시면 돼 자 그리고 내려가서 리모델링 가볼까? 리모델링 리모델링 이거 내려가보자 리모델링 다음 주에 공부할 주택법 있죠 거기서 중요합니다 거기서 많이 나옵니다 리모델링이 뭔지는 기본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건축물을 건축한 지 한 10년 15년 지났어 그럼 이 건물이 어떻게 되지? 노화가 막 지내니까 그걸 막아야 돼 목적은 노후 억제야 기능도 많이 떨어져요 10년 지나면 기능 향상입니다 목적은 그래서 노후 억제 기능 향상이 목적이구나 리모델링 하는 목적이야 이건 목적 그러면 두 번째 뭐가 필요하지? 방법이 필요하지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은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하셔야 돼 다시 몇 가지? 세 가지 그런데 눈에 많이 들어올 거야 하나는 대선, 증축 이건 주택법에서 엄청 많이 했잖아 우리가 그런데 건축법은 하나를 통해서 더 할 수 있어요 하나가 중요한 거야 하나가 대선하고 증축은 똑같죠 지금 그럼 그거 하나가 뭐냐 이거 개축 개정되고 아직 안 나왔거든 이게 한 4년 전에 개정됐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법에서 리모델링 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가요? 세 가지인가요? 세 가지라고 하셔야 돼요 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는 대선 하나는 증축은 당연한 거죠 그렇죠? 거기다 플러스 살펴면서 뭐 들어가요? 개축 그렇지 개축 재축이에요? 개축이에요? 개축 잘해야 돼 발음 재축 그러면 또 싸대게 날리고 와야 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건 없어 그러면서 X 하셔야죠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넘어가죠 편하게 보세요 편하게 도로 더 편하게 보세요 도로 도로가 뭡니까? 이건 여러분 16회 때 17회 때 이때 옛날에 한참 나왔지 도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신대요 옆에 있는 거 여러분 학원 나가보면 도로 있죠 밖에 자동차 다니나? 네 사람 다니나? 도로예요 그게 사람 다니고 자동차 다니면 되지 세련되게 보행과 자동차가 다닌다 이렇게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인도도 있고 차도도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너비는 필요하다 너비는 몇 메다? 4 메다 3에다 이상 필요하다 맞죠? 예전으로 포함해요? 제외해요? 포함해요 포함 그래서 그것만 대답하면 돼 여기서 예전으로 제외하면 안 되고 너비는 몇 메다지? 4 메다 이상 너비야 너비 도로의 역할을 하려면 너비가 3에다 이상 필요하다 됐고 밑에 있는 거 안 읽어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고층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확인 차원에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고층 건물은 높다는 얘기지 그렇지? 몇 층부터 높다고 얘기할까? 고3 고3 우리 외울 때 고3처럼 열심히 공부하면 학교 간다 기억나시죠? 몇 층? 30층 이상이거나 한계층이 4 메다거든요 그럼 3, 40이 하신대 높이가 몇 메다? 120 메다 이상이다 끝났네 지금 근데 여기서 끝내지지 마시고요 또는이에요 또는 엔드가 아니에요 엔드의 기능으로 나면 안 돼요 그래서 고층 건물이 되려면 층수가 30층 이상이면서 120 메다 이상이 된다 그럼 싸대기를 두 대 치고 와야 돼 여기서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된다 둘 중에 하나 엔드가 아니라 뭐다? 또는이다 이렇게 하신대 이것만 체크하시고 이것보다 더 높은 건물이 있는데 우리 초고층 건물이 있잖아 초고층 오자 보이지 오자 50층 이상 맞죠? 한계층은 4 메다예요 200 메다 여기다 4를 곱하면 되지 그럼 200 메다 되죠? 그렇죠? 됐잖아 이것 또한 또는이야 둘 중에 하나 하나만 맞추면 돼 층이 맞거나 높이가 맞으면 되는 거지 둘 다 갖춰야 된다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 메다 이상 이렇게 하신대 자 그럼 다중인 건물 볼까? 이거 잘 나오는 것들이야 여러분들 이거 다 눈에 익혀놓으셔야 돼요 다 나와요 시험에 여기서 지금 얘가 23가지가 있나요? 건축법의 용어정위가 23가지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23개 중에 지금 나오는 것만 뽑아 놓은 거야 지금 여러분들 요약집에다가 쓸데없는 거 공부할까 봐 또 다 적어놓으면 다 해야 되는 줄 알고 맨날 그것만 하고 앉아 있잖아 버릴 거면 버리고 해 그냥 어차피 사람들은 중요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기 다중인 건물 같은 것도 여기에 집중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다중인 건물 다중이용 건축물이 있고요 다중인 건축물 앞에 준자가 붙어 있는 게 하나 더 있거든요 준, 다중, 이용, 건축물 이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준다중인 건물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냥 다중인 건축물만 기억하시면 돼 준다중인 건축물은 예상되는 부분만 체크하고 넘어갈 테니까 일단 여기에 집중을 하시라는 거야 또 하나하나에 집중을 해야지 이 분산되면 집중력은 떨어져서 안 되거든요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자 보시면 다중인 건축물은요 둘 중에 하나 그러셔야 돼 둘 중에 하나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뭐냐 규모,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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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에 해당되거나 층수가 몇 층 16층 이상인 건축물이면 무조건 다중인 건축물이거든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돼 엔드가 아니거든 그런데 여기서 출제위원들이 봤을 때 16층 이상짜리는 내면 너무 심거워 왜? 아니 16층 이상이면 그냥 16층 이상 나오면 무조건 다중인 건축물이니까 그래서 이 용도를 좀 많이 내더라고 용도 좀 낼만하다라고 하는 게 용도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용도가 어디 붙어있냐면 5천 제곱미터 이상에 붙어있는 거예요 16층 이상에 붙어있는 게 아닙니다 잘 보시면 그래서 5천 제곱미터 이상인 6개 건물이죠 용도 용도가 맞아야 되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오늘 6개를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외우지? 그래서 이거는 여관에서 종종 문판다 이미 암기코트 잡았잖아 우리가 그래서 여관에서 여경중이설 동그라미 치고 관광휴계인가 관광휴계나 숙박인가 관광휴계로 나온 적도 있어 숙박이야 숙박 휴계가 아니라고 관광숙박이라고 관광휴계가 아니라 여관에서 종 종 있네 종합병원 먼저 할게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종료이설 있지 종종 문판다 문화민치 집회 판매 있습니다 판매 이렇게 있어요 다만 여기서 문화민치 집회 중에서 다중인 건물에 해당되지 않는 게 얘예요 동물원 식물원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얘는 규모가 얼마 이상이라 하더라도 5천 이상이라 하더라도 다중인 건물은 아니다라고 하셔야 돼 그거 조심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들어갑니다 이걸 외워야죠 이걸 확실하게 문제 나오면 흔들림 없이 풀 수 있을 정도는 돼야죠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여관에서 종종 문판다 꼭 정리해 놓으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6층 이상짜리 건물이 있죠 얘는 용도 불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문에 몇 층짜리 나왔어? 16층 이상짜리 나왔지? 그럼 100% 다중인 건축물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용도는 좀 따져봐야 되고요 용도는 5천 제곱미터 이상은 따져봐야 되죠 6개 용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걸 보셔야 되고 층수는 그거 따질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무조건이야 무조건 옆에다 무조건이라고 써 그냥 그러니까 16층은 용도 보는 거 아니야 용도 보면 이상한 거예요 잘못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층 이상이면 무조건 다중인 건축물 그런데 이거보다 규모가 좀 작은 건물을 뭐라고 하면 준자를 붙여요 내려가 보세요 준자 붙어있죠? 1,000이야 1,000제곱미터 이상이야 규모 작네 그래야지 그러면 여기는 준자가 붙어있으면 1,000제곱미터 이상부터 붙는 거거든요 1,000부터 얼마까지지 그러면? 준자가 붙는 규모가? 4,999겠지 맞나요? 5,000대면 준자가 떨어져 나가죠 그러면서 용도도 많이 바뀝니다 지금 우리가 여관에서 종종 문판다 외웠죠? 그냥 내리세요 똑같이 내리세요 여기 다 있어 여기 이 안에 다 있어 찾아보지만 내가 다 찾아봤어 그러니까 여관에서 종종 문판다는 다중인 건물도 있고 준다중인 건물도 있는 거 맞지? 맞아 여기는 층수가 필요 없는 거야 여기는 무조건 이것만 가지고 보는 거이고 1,000제곱미터 이상만 갖고 본다고 지금 맞나요? 네 그리고 6개 말고 딱 봤더니 더 많아 12개나 있네 아유 욕 나오네 막 다 외우지 마시고 일단 6개를 외웠잖아 우리가 6개 나오면 그 내에서 찾으시고 여기는 분명히 이렇게 10개 넘는 거 있죠 그럼 100% 아닌 걸 찾으라고 나올 거예요 100% 해당되는 걸 찾으세요 라고 하면 안 돼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우리 6개를 알고 있지 6개는 해당이 되지 그럼 그 지문은 답이 아니잖아 네 그거 찾고 여기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동물원 식물은 여기도 제외되나요 지금? 그럼 이걸로 제외시키는 건 똑같이 제외시키고요 엄수근 수근 씨 수근 씨 엄수근 씨 이렇게 해요 이거 그럼 5개가 된다고 동물원 식물은 일단 2개 뺐고 이게 업무시설이고요 이게 수련입니다 이게 근린생활설입니다 수근 씨 알죠? 수근 씨 연예인 이름 성이 바뀌어 성 바뀜지 몰라 이숙은 그러지 말고 엄수근 그러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엄수근 요분은 준다진 건물에서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이걸 제외되는 걸 외우고 들어가야 돼요 예상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지 12개를 내가 외웠느니 안 외웠느니 나중에 기억도 안 나는 걸 10개 넘는 거 외우는 거 아니거든요 공법은 10개 넘는 거 외우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외우기 힘들어요 사실 다른 거 외울 것도 많기 때문에 거기다 에너지로 쏟으면 안 됩니다 에너지는 잘 쏟아야 돼요 딱 한정적으로 정해진 걸 가지고 이거 하셔야 돼요 엄수근 수근 씨 수근 씨 엄수근 씨 또 집에 가다 또 수근 씨만 기억난다 또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고 그러면 안 돼요 준다진 건물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이거 할 수 있죠 최근에 좀 나오는 게 특수구조건물인데 한번 넘겨보세요 여러분 특수구조건물은 둘 중에 하나만 외우세요 그냥 여기도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거는 그림 한번 볼까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